아무웃 어디? 아이씨 어쩌야되 저새끼 이씨가 우리 들어가야되 다같이 그냥 밀고 하나 잡았어 아무웃 뒤에 있어 들어가야되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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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와 왼쪽으로 응 제대 끝에 숨어있죠 바위로 오 자기네만 사온거 썼어? 야 나 0킬이야 네 반대 반대 이리와 숨어 애들 이쪽에 있어요 너무 내려오면 안좋을거같은데 위에 싸우니까 뭐 화장실 갔다올께요 응 다섯명 남았다 다섯명 이리로 위로 붙지? 차라리? 밑에나는가? 응 위쪽으로 붙을거야 밑에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실해야되니까 다섯명 남았으니까 위에 있을까 저도 몰라 저같은 새끼도 정신이 저같은 새끼도 저같은 새끼도 난 더 왼쪽으로 갈게 난 더 왼쪽으로 갈게 난 여기 위에 싸우는... 1번 핀 정도 싸우는 애들이 와야되는데 우리 뒤로 깎아서 오는 애들이 있을수도 있어 이 앞에 연막 어 내 뒤에 있다 내 앞에 내 앞에도 둘 아 졌어 내가 졌어 여기 두명 내 근처에 세명 자기장 가 자기장 가까이 들어간다 내 시체에서 들어가 이쪽 둘 컷 이쪽 둘 컷 쟤네 끝이야 그러면 뒤로 탈 뒤로 탈 먼저 던질게 없었나 지금 아예 온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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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에너지 지금 에너지 이쪽에나 오겠구나 어 이쪽에 가지마 우리가 유리해 뭐야 어이 시발 형 보이지 어 니 앞에 있다 우연아 한 번지 몰라 얘네네 몰라 얘네 절대 몰라 지나가면 뒤에서 쏘면 돼 지나가면 뒤에서 쏘면 돼 아 내가 탄이 없었구나 쓰레탄이 왼쪽에서 한 명 자기장 때문에 와야되네 나 나무 뒤에 아직 한 놈 있지 응 아직 있어 왼쪽 놈 잘 봐줘 나 죽을 수도 있어 응 나 왼쪽 보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 자 빨리 도망가 나이스 나 Howard 일 Russia 이리 와 마쩔 나 막 절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딱 형 역시 AK인가gen